세팅이 너무 완벽해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이브 커머스 10분정도입니다 아리야 당신들 생각은 어때? 안녕하세요, 패션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 아리앤의 서아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웨이님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마도 오늘이 잘 아시겠지만 장웨이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장웨이 너무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제품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웬일이야? 서아리라고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다고 아리앤은 한국에서 가장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접속자수 접속자는 됐고 무슨 일인데? 이상해요, 안 올라가 한국, 중국 다 해서 지금 30명이 넘어가는데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그 한 아이템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다시티지소라 스마? 찐넘아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 이건 이 자켓인데요 블랙, 오션블루, 스카이블루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카프 한 장으로 실컷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고 잠시만요, 대표님 더 이상 진행은 곤란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무슨 일인지 더 이상은 곤란하다니?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더 이상은 곤란하러 몇 연구이지만 다시 말합니다 아니, 택배하는 사람이 고정에서 정리적인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